아기 개미가 길을 잃었어요. 키야와 친구들이 봄 소품을 넣었네요. 여기서 놀자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배고파. 여기가 좋아. 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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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. 고고!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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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고고, 고고, 고고. 고고, 고고.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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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. 배고파. 띠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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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아! 안 돼! 내 거 돌려줘! 띠용! 띠용! 띠용아! 띠용아! 띠용! 띠용아! 안 돼! 내 거 돌려줘! 곤충나라 이야기예요.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요? 곤충나라의 이야기군요.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. 띠용! 아기 개미가 풀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. 개미나라에선 큰 소금 일어났네요. 개미들이 여왕 개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어요. 여왕 개미가 꼬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네요. 꼬꼬! 꼬! 꼬꼬! 꼬! 꼬꼬가 아기 개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? 개미야! 아기 개미야! 자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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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! 여기에 눕자! 안 돼! 안 돼! 오빠! 엄마야! 잘이다! 잠들었는데! 미안해! 꼬꼬! 아기 개미야! 어디 있니? 꼬꼬! 아기 개미야! 어디 있니? 아기 개미가 저기 있다! 까쳐! 안 돼! 엄마야! 미안해 코코 아기 개미야 아기 개미야 어딨니 아기 개미야 아기 개미 잘했어 잘했어 코코 미안해 코코 띠용 띠용 안 돼 안 돼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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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를 어떻게 찾지 힘들어 배고파 좋은 생각이 났어 집에 갈 수 있도록 페스타를 세워주자 아시아 아시아 코코 코코 아기 개미야 차장 차장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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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코코 코코 안 돼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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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예 아 너